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제 오염수 괴담을 보면서 어떻게 민족이 과학적 사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이렇게 둔감해져 버렸을까 그런 참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문명이 여러분들을 기초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지 않습니까. 사실 자체를 먼저 거짓으로 그렇게 둔갑시켜 버리게 되면 그 다음 뭐가 남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면 괴담을 확대, 증폭시키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을 것이고 정권을 탈취하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정권을 탈취하면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우리끼리 해먹는 체제를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광우병도 그렇고 과거에 뭐죠. 미선효선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 뭐 이렇게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다 여러분들 그게 뭔가 하니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익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끼리 다 해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총동원하는 겁니다. 직업으로서의 괴담 확대 재생산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지금 뉴델리 시민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눈먼 돈을 방치했고 민간단체 보조금을 일제에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다 해먹는 겁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베네수엘라도 선거 사기 세력들의 여러분들 이익을 좀 나눠주는 그런 국민들이 그냥 같이 붙어가지고 절대 그 정권이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도 장악했죠. 주변에 자신과 이익을 함께하는 국민들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권력이 백성들이 732만 명이 나라를 떠나든 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잖아 이게 지금.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kbs 수신료 수입 연 7천억에 천억에 급감할 갖다. 그럼 왜 여러분들 kbs는 권력의 나팔수 이상으로 노력했느냐.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으니까. 권력이 바뀌니까 당장 여러분들 뭐죠. 통합비 여러분들 징수가 분리 징수가 되니까 7천억짜리가 천억으로 되니까 다 이익인 겁니다. 광우병 단체와 오염수 단체 인력 조직 구성의 80% 이상이 일치한다. 시급으로서의 괴담 학대 재생상 작업을 하는 겁니다. 어제 베네수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하고 이런 마두로에 이해를 공유하는 국민들이 꽤 많아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계속 숙달을 해야 되니까 나라 경쟁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항상 다른 나라 사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 저렇게 적어볼 때는 윤석열 탄핵은 국회의 의무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 특검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촛불행진 집회자의 주로 나오는 인사들이 국회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주체로 김두관 의회도 양산을 해서 다 부정성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그 나라 자체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기사를 보면서 모든 여러분 사회적인 그런 갈등 요소의 그 뒤에는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아무도 안 다루려 하기 때문에 한국이 참 앞으로 깝깝하게 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주체로의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땅 고속도로 게이트 관련 국회의원 신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장에 익숙한 얼굴들이 다수 등장했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이어서 올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까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야 정권을 잡으면 또 여러분 돈을 나누어 줄 거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사업인 겁니다. 사업 이날 기자회견은 안징글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창익 인건연대 사무국장 위종 서울대 맹예교수 구본규 거은용 촛불행동 공동대표들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 등의 주축으로 활동해왔다. 다 돈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일보의 기사의 오른쪽을 보니까 많이 본 뉴스 광우병 괴담 주도 세력 오염수 짓고 양평으로 가다. 젊고 영어도 유창한 와신돈스 문진 전문직 탈북민들. 이승만은 애국자여 82세 20년 뒤를 보고 원자력을 준비시켰습니까. 고지서 받았다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tv 수실로 분립 납부 기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각각 개별적인 그런 기사로 보이죠. 저는 딱 네 가지가 먼 거 아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해먹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야 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현재 권력을 흔들어야 되고 현재 권력을 흔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오염수 여러분들의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해먹으려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선거를 장악해야 되는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윤석열 정부에서 선거 사기 문제 선관위 문제 핵심 문제를 해결할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뻔히 보이는데 나라가 그냥 뭡니까. 완전히 그냥 골로 가는 모습이 그냥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뭐죠. 이미 큰 건 장악하고 있으니까. 큰 건 뭡니까. 큰 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를 갖고 있는 거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그러면 우리가 뭐 또 권력 잠시 빌려줬던 권력을 우리가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성정 자체가 여러분들 뭐 과장을 하거나 저의 미래 전망이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챙겨 먹은 것이 그렇게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과장을 하거나 자신의 유익함과 이익을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유포하거나 그렇게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르게 하면 인간의 길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체를 구축한 거죠.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선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콕 찍어서 뭡니까. 울산 남구 나의 선거 결과를 뒤집어 가지고 더불 민주당 기초위원을 탄생시켜. 콕 찍어 가지고 뭡니까. 민기노통 여러분들 천창수보를 교육감 선거로 올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수많은 체제 전복의 여러분들 그런 경보음이 울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런 무관심한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절박함이 없을까. 옳은 것에 대한 열망이 저렇게 없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데 대한 절박함이 나중에 완전히 골로 갈 수가 있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천하태평일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 사회가 많이 병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병들었습니다. 그것은 뭐 bts니 방탄이 내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건 화려하지만 그게 다 여러분들 체제가 유지가 됨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베네수엘에 미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